자 여러분, 타임 잡지입니다. 이 타임 잡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의학 잡지가 아니에요. 정치, 경제, 문화 이런 것을 다루는데 의학적인 소식을 표지에 전했습니다. 타임 잡지 표지에 보도가 된다. 이것은 큰 일입니다. 놀라운 일만 이 타임 잡지 표지에 나오죠. 예를 들어서 올해 최고의 인물, 그러면 어디에 나옵니까? 타임 잡지 표지에 나옵니다. 하여튼 가장 중요한 소식은 타임 잡지 표지입니다. 표지에 이렇게 보도가 됩니다. 타임 잡지 표지에 나오는 이야기를 커버 스토리라고 합니다. 커버는 표지, 스토리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언제냐 하면 January 18, 1월 18, 몇 년도? 2010년, 지금부터 12년 전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DNA에 관한 소식입니다. DNA는 우리 말로 하면 핵산이라는 물질입니다. 그럼 그 핵산이 뭔데요? 그 핵산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유전자를 구성하는 물질을 핵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DNA 그러면 유전자라는 말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핵산, 한국말로는 핵산, 이 핵산은 미국말로는 DNA, 이 핵산은 뭐를 구성하나?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DNA는 유전자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유전자는 gene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대개 다 DNA나 gene이나 같은 단어인 것처럼 유전자로 이렇게 영어에는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유전자가 어쩐다는 말인가? 그래서 여기 아주 대서특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내용 안에 잡지를 열면 그 주에 가장 중요하고 놀라운 소식, 뉴스입니다. 그래서 그게 내용이 뭐냐 하면 Why? Why는 뭐예요? 왜 당신의 유전자는 isn't는 아닌가? 라는 뜻입니다. 왜 당신의 유전자가 무엇이 아닌가? 무엇이 아닌가? 이 다음에 나옵니다. 당신의 운명이란 뜻입니다. 제가 의과대학에 댕길 때도 우리 인간의 운명은 유전자로 결정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우리가 부모님들로부터 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게 뭐예요? 유전자를 받고 태어납니다. 그 유전자를 받아서 태어났는데 유전자는 어디로 받아서 태어나요? 부모님의 유전자가 여러분의 몸에 어디 있어요? 세포. 세포 한 개 한 개에 부모님이 엄마, 아빠로부터 받은 유전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유전자는 엄마 유전자와 아빠 유전자가 어떻게? 적당히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형제 자매라도 유전자가 어떻게 섞였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달라요. 유전자가 똑같은 경우에는 그건 뭐라고 해요? 일란성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는 똑같아요. 유전자가 똑같으면 사람도 똑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유전자를 우리가 선천적으로 받는다.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받는 것이죠. 받으면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렇게 우리 현대의학이 오랫동안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로부터 받은 유전자대로 우리의 운명은 결정된다. 예를 들어서 암이라는 병도 보니까 유전자가 변질된 병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엄마가 유방암에 걸렸던 일이 있다. 그러면 그 엄마는 무슨 유전자를 갖고 있는 거예요? 유방암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엄마로부터 딸이 태어났다. 그러면 그 딸도 유방암에 걸릴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안젤리나 졸리 라는 유명한 영화배우 알죠? 그렇죠? 안젤리나 졸리는 그 이쁜 여자가 유방이 없어요. 왜 없어요? 세상에 멀쩡한 유방을 두 개 다 떼 버렸어요. 엄마가 유방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딸도 검사를 해보니까 엄마의 유방암 유전자를 딸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 걸릴지는 모르지만 걸릴 확률이 86% 이상이다. 그래서 세상에 그 이쁜 유방암을 둘 다 잘라내버렸어요. 암 걸리지도 않는 그 건강한 유방암을 잘라버렸어요. 왜? 그거 달고 있으면 자기가 언제 유방암에 걸릴지는 모른다. 그래서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운명을 잘라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요즘도 그거를 하는 그런 수술을 받는 여성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예방적 수술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12년 전에 우리 현대의학 의사들의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유전자도 어떻게 해요? 유전자가 여기 보시면 이것은 아니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왜 당신의 유전자는 당신의 운명이 아닌가? 옛날에는 유전자는 당신의 운명이야 라고 그렇게 확실히 가르쳤어요. 그런데 갑자기 유전자가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는 저도 의과대학을 나와서 의사인데 의과대학에서 배운 것은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 유전자는 절대로 안 변한다. 그렇게 배우고 졸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모로부터 어떤 나쁜 유전자를 받아들이면 그 나쁜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유전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유전자가 변하지 않으니까 유전자는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유전자를 받았는데 어떤 유전자를 받았는데 그게 안 변한다. 그러면 그것은 나의 운명이죠. 안 변한다면. 그런데 그게 더 이상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유전자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유전자가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는다고 지금 이렇게 대소 특별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옛날에 저희가 의과대학을 당길 때 그 유전자가 변하지 않는다고 교수님들이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때는 참 바보 같은 시대였어요. 그때는 뭘 몰랐냐면 요즘은 대개 우리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이미 거의 다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면 모든 질병들은 어떤 질병이든 간에 모든 질병은 뭐가 변해서 생긴 질병이다? 유전자가 변해서 생긴 질병이에요. 왜? 질병이라는 것은 우리 몸이 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세포로. 뇌세포, 폐세포, 간세포 그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피부세포. 그런데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각종 세포들 현재 의학계에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의 종류가 약 273가지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포들이 다 270몇가지 세포가 다른 세포예요. 왜 다르게?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유전자는 세포를 우리가 컴퓨터로 보면 컴퓨터들은 그 컴퓨터에 깔린 프로그램에 따라서 성능이 다르죠. 그것처럼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를 컴퓨터로 보면 그 세포 속에 어떤 성능을 가진 유전자가 깔리느냐 즉 컴퓨터로 치면 프로그램이 깔리느냐 어떤 프로그램을 깔아냈냐에 따라서 세포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 유방세포가 유방암세포가 됐다. 그러면 그거는 세포의 모양도 변했고 성능도 변했고 엉망인 엉뚱한 세포로 나의 본래 정상적이던 유방세포가 유방암세포라는 세포로 변질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이과대학에 댕길 당시에는 유방암이다. 그러면 왜 정상유방세포가 유방암이 암세포라는 엉망세포가 됐는지 몰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어버렸는지 참 이상하다. 그래서 유방암을 비롯해서 간암, 위암, 전립선암 모든 암은 그 세포가 정상이던 세포가 암세포라는 이상한 변질된 세포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게 왜 변했냐? 그걸 몰랐다고요. 여러분, 왜 몰랐겠습니까? 세포가 변하려면 뭐가 변해야 되는데? 유전자가 변해야죠. 그렇죠. 컴퓨터의 성능을 바꾸려면 프로그램을 바꿔야죠. 그렇죠. 그것은 꼭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의사들은 유전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가르쳤고 배웠기 때문에 우리 몸에 질병이 생긴다는 것은 암이 생긴다는 것은 정상 건강한 세포 속에 깔려 있는 정상적인 유전자가 암유전자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모든 질병은 세포 속에 원래 깔려 있던 정상적 건강한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병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당시에 유전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가르쳤고 우리가 배웠으니 병이 왜 생기는지 암이 왜 생기는지 그 원인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모르죠. 어떻게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되지? 세포가 변하려면 뭐가 변해야 되는데? 유전자가 변해야만 세포가 변질되는데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고 가르쳤고 우리가 배웠으니 도무지 유전자가 변했기 때문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이 유전자가 변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질병의 발생 원인 이제는 상식적으로도 다 알죠. 이제는 각 세포 속에 모든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가 변하면 그게 질병이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상식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불과 12년 전에 타임 잡시가 놀라버린 거예요. 유전자가 변한대요. 그래서 이게 정치, 경제, 문화, 뉴스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의학기사를 표지에 싣은 거예요. 유전자가 변한대요. 그래서 현대의학계에 지각변동이 일어났어요. 유전자가 변해? 그러면서 의학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전자가 변할 수 있으니까 병에 걸리는구나. 그래서 병의 원인이 유전자의 변화라는 것을 드디어 알게 됐다는 말입니다. 모든 질병은 그 질병이 발생했을 때 뭐가 생겨요? 증세가 생깁니다. 세포가 비정상적인 세포로 변하니까 예를 들어서 정상세포들은 절대로 덩어리가 되지 않습니다. 정상세포들은 아주 서로 사랑해요. 그래서 정상세포들끼리 이렇게 세포배양을 하면 세포가 이렇게 자라가다가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렇죠? 만나면 세포들끼리 의논을 합니다. 세포들끼리 그쪽에서 위로 가시면 나는 아래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다가 부딪히면 우리가 위로 갈까요? 그러면 우리는 아래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세포들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정상적인 건강한 조직. 조직이라는 것은 세포의 모임을 조직이라고 해요. 그래서 피부조직. 그러면 피부세포가 이렇게 있는데 정상적인 건강한 피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네들은 위로 가시고 우리는 아래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간도 잘라서 현미경으로 보면 다 뭐가 돼있게? 층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건강하고 정상적인 세포들은 다 이렇게 해서 층이 되니까 그 세포들이 만날 때마다 다 서로가 양보해 주고 위로 갈 건 위로 가고 아래로 갈 건 아래로 가고 하니까 층을 만들고 있는 것이 덩어리는 안 생겨요. 그런데 이 세포들이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성질이 변질이 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아주 고약한 세포가 돼. 그런데 이 고약한 변질된 세포들끼리는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보한 게 없어요. 우리가 올라간다니까 우리가 올라간다니까 하다 보면 뭐예요? 층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들은 덩어리를 만드는 거예요. 성질이 나빠져 버렸어요. 뭐가 변질됐습니까? 유전자가 변질됐습니다. 그래서 유전자는 세포의 성능을 결정했습니다. 어떤 능력도 어떤 면역세포라면 암세포를 죽이는 그런 능력. 그 능력도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그 능력도 변질이 되어 버리고 그 다음에 성질도 변질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생기는 게 암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번에 파킨슨 씨병으로 오신 분이 한 분 계시고 또 막막시신경의 문제로 오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건 어떤 병이냐면 정상적인 나의 면역세포 면역세포 중에 제일 중요한 면역세포를 T세포라고 불러요. 이 T세포가 변질이 돼서 또 관절이 안 좋다는 분도 오셨어요. 그럼 관절이 왜 안 좋냐? 그러면 이 T세포의 성질이 변해서 그래요. 이 T세포는 암세포나 바이러스나 코로나 바이러스나 간염 바이러스나 에이즈 바이러스나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나 이런 것을 만나면 그 바이러스를 죽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질이 변해서 괜히 내 관절을 자꾸 공격을 해요. 그래서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관절염, 시신경염, 파킨슨 진병은 그 T세포가 변질이 돼서 뇌로 올라가서 이 뇌에서 아주 도파민이라는 아주 좋은 물질, 아주 기분을 좋게 하는 물질, 내 몸과 마음을 아주 유연하게 만들어 주는 그런 세포를 공격을 해요. 자기의 T세포가 자기 본인의 T세포를 공격해서 염증을 일으켜서 이제 그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부족하게 돼 버려요. 왜? 도파민을 생산하는 내 세포를 나의 T세포가 변질이 되었어요. 그럼 그 T세포가 변질이 됐다는 말은 뭐가 변했다는 말이에요? T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가 그래서 도파민이 생산이 안되면 온 몸이 굳어지고 유연한 동작은 도파민이 잘 나오는 사람의 동작은 유연해요. 도파민이 안나오면 뻣뻣해지고 뭐가 변질된 병이다? 유전자가 변질된 병이다. 그래서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우리 의학계에서 의사들이 해줘야 될 것은 뭐냐면 일단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치료. 그러나 치료 가지고는 치유가 안됩니다. 고혈압에 걸렸다. 고혈압 치료도 해야죠. 혈압이 올라간 채로 가만 놔두면 안 되잖아요. 일단 혈압을 어떻게? 조절을 해줘야죠. 그래서 그거를 혈압약이라고 해요. 그거를 혈압약 같은 것을 무슨 죄라고 불러요? 치료제라고 불러요. 그러면 고혈압약이라는 혈압치료제를 계속 먹으면 치유가 되나요? 안되죠. 언제까지 먹으러 그럽니까? 죽을 때까지. 그 말은 고혈압약은 치료제에 불과하다. 고혈압이란 병도 여러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기는 병인데 고혈압약으로는 뭐를 정상화시킬 수 없다? 유전자를 정상화시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치료제가 있고 이 치료제는 유전자의 변질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병에 걸렸을 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증세가 생겨요. 그래서 보통 치료제를 증세치료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병원에 다니시면서 계속 치료만 하고 계셨어요. 유전자 얘기는 들어본 일이 없어요. 질병에 특히 여러분 대부분이 암 환자들이 있는데 암이란 병은 더더구나 유전자의 변질이에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암에 걸렸다고 해서 특별한 증세가 있는 것도 아니요. 어떤 분은 암이 심해지면 증세가 나오지만 암 초기에는 아무 증세가 없어요. 그래서 치료를 못하고 있다가 증세가 생기니까 검사하고 오니까 그래서 병원에서 해주는 것은 치료제로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치료도 원하시겠지만 진짜 원하는 것은 뭐예요? 치유입니다. 치유입니다. 병이 완전히 회복되서 낫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치유가 되려면 암세포가 어떻게 되어야 해요? 암세포가 정상 세포로 돌아와야 해요. 암세포가 정상 세포로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어요? 왜 될 수 있어요? 암세포가 정상 세포가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될 수 있어요? 변질된 유전자가 암세포 안에 있는 변질된 유전자가 정상적인 유전자로 돌아와야죠.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암의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날 수 있어요. 또 암이 근본적으로 치유가 되려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몸에 암세포가 생기면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암세포가 생기는 현상은 모든 사람의 몸에서 매일매일 생기고 있어요. 저는 아주 건강해요. 아주 건강해도 오늘도 제 몸에서는 암세포가 생겼어요. 여러분도 암 진단을 받기 전에도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때는 암 환자가 안 됐다고요. 일단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는 어떤 이유에서 매일매일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매일매일 암에 걸리면서 살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암 환자로 진단을 받기 전에도 매일매일 이 세상에 태어나는 날부터 매일매일 암에 걸리면서 살고 있었어요. 알고 보면 암이 제일 무서운 병으로 되어 있지만 알고 보면 암같이 병같지 않는 병이 없어요. 왜? 매일매일 걸리잖아요. 매일매일 걸리긴 걸리는데 여러분이 암 환자가 됐어? 안 됐어? 옛날에는 안 됐잖아요. 안 됐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기면서 내가 매일매일 암에 걸리긴 걸리는데 매일매일 날버려. 그게 무슨 병이에요? 아시겠죠? 매일 걸리면서 매일 날버리는 것은 병으로 쳐주기 어려워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 암이라는 병이 이렇게 심각한 병이 되어버렸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의 몸 안에 어떤 부위에 이런 암세포가 생기면 여러분 몸 안에 왜 모든 사람의 몸에서 암세포가 생겨서 모든 사람이 매일매일 암에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왜 모든 사람들이 다 암 환자가 되지 않는가?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것들이 하얀 이것들이 T세포예요. 암세포만 생겼다 하면 놀랍게도 나 본인은 내 몸 안에 암세포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알아봐요? 몰라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손들어 보세요. 손들면 정신병원으로 보내드릴텐데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서도 안 돼요. 사실은 그것을 알면서 살면 얼마나 힘들까? 그렇죠? 암세포가 생겼어. 그렇게 되면 진짜 암 환자됩니다. 내가 암에 걸려도 암세포가 생겼는지 안 생기지 모르고 살아야 낳아요. 그런데 일단 암 환자가 되면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아버렸어. 암을 대암! 그러면 그때부터 잘 안 낳아요. 이제 암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생각했다면 뭐밖에 생각하냐? 그러면 그때부터 잘 안 낳아요. 그러면서 이제 암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내 몸 안에 이런 암세포가 생기면 놀랍게도 이 T세포들이 암세포가 있는 곳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요. 세상에 어떻게 알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술 많이 먹어 가지고 간경화가 걸려 가지고 간경화인데 이름은 경호에요. 경호가 아니고 그래서 목사님이시라고 어떻게 낳아 버렸다고요? 이제 두 달밖에 못 산다고 그랬는데 이상한 얘기 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두 달밖에 못 산다고 그러니깐 어떤 분이 저분은 하나님 웃기지 마라. 그러고 살고 있었는데 그리고 술 먹고 그래서 어떤 분이 두 달 후에 죽을 텐데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보내야 되겠다. 그러다가 그거 배우다가 아, 이런 게 있었구나. 그런 게 뭐냐면 어떻게 나는 내 몸 안에 이런 암세포가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내 몸을 나보다 더 잘 아는 어떤 존재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 T세포들을 암세포 있는 곳으로 보내? 여러분, 저는 의사입니다. 의사예요. 이상구가 의사이기 때문에 현대의학을 잘 배운 의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암세포가 생겨도 모르는데 저는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의사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리고 이 T세포들을 내가 의사이기 때문에 내 암세포가 간에 생겼으니까 그걸로 좀 가봐.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의사가 할 수 없어요. 내가 내 몸인데 그리고 나는 의사인데 내가 이것을 못해요. 그러니까 내 몸을 나보다 더 잘 알고 내 몸 속에 있는 이런 세포들을 조절할 수 있는 놀라운 존재가 있어요. 암세포를 향하여 이 T세포들이 쫙 몰려듭니다. 각처에 흩어져 있던 T세포들이 쫙 몰려들어요. 우리가 들었는데 그 T세포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유전자가 들어있다고요. 그 T세포라는 컴퓨터 프로그램 유전자가 들어있어요. 그 유전자가 딱 이렇게 있어요. 여기 색깔이 여러 가지인데 이 색깔마다 유전자가 하는 일이 달라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칸 가운데 있는 이 빨간색 유전자가 무슨 유전자냐 하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예요. 그런데 이 유전자들은 모든 유전자가 켜지기도 하고 어떻게? 꺼지기도 해요. 그래서 유전자가 켜지면 이 유전자가 작동을 해서 이 빨간색 유전자가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각 T세포 속에 다 유전자가 들어있는데 지금 이 T세포가 제일 먼저 암세포에게 아주 근접했습니다. 딱 이렇게 근접하게 되면 여기 있는 T세포들은 이 유전자가 이렇게 켜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근접한 T세포 속에 있는 이 빨간색 유전자가 어떻게 된다고? 짠! 하고 켜져요. 저는 의사인데 켤 줄 압니까? 몰라요. 그 유전자가 짠! 하고 켜죠. 켜지면 이 T세포들이 저렇게 유전자가 켜지기 전에는 T세포들이 저렇게 동글동글하고 조그만합니다. 그런데 탁 무슨 신호를 받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프로그램 즉 다시 말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켜면 이 유전자가 어떻게 돼요? 짠! 하고 켜죠. 켜지면 저렇게 동글동글하고 조그맣은 T세포들이 이렇게 길쭉하게 커져요. 커지면서 지금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 쪽으로 막 뿌려줍니다. 뿌려주니까 그렇게 둥그스름하던 암세포가 어떻게 납작해져 버렸습니다. 죽어버렸어요. 이 암세포가 이렇게 죽어버렸다고. 이런 일이 매일매일 반복되고 있었어요. 매일매일.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매일매일 암에 걸리면서 살았을지라도 암 환자가 안 됐는데 지금은 암 환자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진에서 배운 대로 하면 T세포 안에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이 빨간색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가 어떻게? 켜지면 켜지면 만사 해결이야. 해결인데 이때까지 그거 잘 하셨어. 하셨는데 언젠가부터 이게 안 돼. 안 되니까 저 암세포를 죽이지. 못하니까 자꾸 쌓이는 거야.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뭐를 알아야 합니까? 여러분이 병이 나으려면 내 유전자가 왜 안 켜지지? 그렇죠? 옛날에는 잘 키워졌는데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치료제는 다 뭐예요? 주사 맞는 약이거나 아니면 입으로 약 먹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약, 먹는 특별한 음식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우리가 먹고 주사 맞고 하는 것들은 다 뭐밖에 안 되는데? 증세치료밖에 안 되는데 증세치료제를 먹으면 병이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보들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왜 그렇게 바보가 되어 있어요? 유전자를 모르니까. 유전자를 알아서 우리 몸에 어떤 질병이 생기더라도 그것은 유전자의 문제가 발생했다. 그 원인을 추구하지 않고 자꾸 뭐라고 해요? 뭐 먹으면 되냐고 해요. 뭐 먹는 것하고 여러분의 유전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제 그만 웃기시라고 하시겠죠? 이제는 여러분이 여러분은 여기에 여러분은 그동안 많은 뭐를 받아 오셨어요? 치료를 받아 왔어요. 이 모든 치료는 뭐를 위한 치료예요? 증세를 위한 치료예요. 이제 증세치료를 아무리 해 봐야 원인이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유전자가 변질된 원인, 유전자가 꺼졌다면 그 유전자를 다시 켜주는 그런 원인 치료를 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부디 유전자에 초점을 맞추라. 치료는 병원에서 하고 싶은 만큼 다 했잖아요. 해도 일시적으로 좋아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해도 결국은 원인은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전자가 변질된 원인은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도루묵 가네요. 계속 도루묵. 그건 재발이라고 그러잖아요. 당연히 재발하죠. 뭐 하면? 치료하면 재발하죠. 그래서 이 유전자가 무엇 때문에 꺼져 버렸을까? 그러면 우리 한 목사님이 6개월 후에 보니까 나버렸어. 두 달 만에 죽는다는 사람. 뭐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는구나. 그런데 이 분은 하나님은 무엇이란? 사랑이다. 그러면 내가 이제 죽어도 어떻게 하나님께로 가면 OK이구나. 그래서 꼭 병이 꼭 나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지도 않고 왜?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하나님 믿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유전자가 다 어떻게? 회복되어 버렸어요. 보세요. 유전자가 꼭 같은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일란성 쌍둥이라고 부른다. 일란성 쌍둥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애들이 일곱 살이에요. 아주 꼭 같이 생겼어. 그런데 1년 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애는 우울증에 걸려 버렸습니다. 애는 건강해요. 씩씩하고 활발하고 잘 웃고 왜 이렇게 되어버렸냐? 엄마가 1년 전에 애들이 6살 때 심한 감기 몸살이 걸려서 약 2주 동안 애들을 돌봐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고생을 좀 했어요. 아침밭부터 제때 못 먹고 이런 고생을 좀 했어요. 그 고생을 하고 엄마가 이제 회복이 됐는데 그 뒤로부터 애는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우울증을 우리는 마음의 병이라고 그러지만 이 마음의 병도 유전자의 문제에요. 왜? 이제는 잘 웃지도 않고 마음의 기쁨도 묻고 그래요. 뭐 때문에? 유전자가 안 켜죠. 무슨 유전자가 안 켜죠? 무슨 유전자가 안 켜지냐면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뇌세포 속에 유전자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세로토닌이라는 물질 엔도르핀 제가 대한민국에 엔도르핀을 제일 먼저 알려준 의사에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엔도르핀은 뇌세포 속에 엔도르핀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런데 강의를 잘못 들은 사람은 약국에 가서 엔도르핀 없냐고 그러고 그랬어요. 그래서 엔도르핀은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 옛날에는 조금만 웃어도 깔깔 웃고 그랬는데 이제는 내 마음이 삐뚤어져 있다. 삐뚤어져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정적이 되어버렸다. 엔도르핀이 생산이 안되면 내 마음이 부정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엔도르핀이 생산되면 엔도르핀이 생산되면 아! 뭐든지 기쁘고 노래도 잘 부르고 박수도 잘 치고 그런 사람이 박수도 치기 싫어. 노래 부르기 싫어. 엔도르핀 유전자가 꺼져 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엔도르핀이 생산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데 그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또 뇌세포 속에 있어요. 이 유전자가 켜지면 세로토닌이 잘 생산되면 세로토닌이 잘 생산되면 여러분이 아주 긍정적인 사람이 돼. 부정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걱정할 거 없어서 잘 될 거야. 이렇게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뭐예요? 큰일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맨날 불안한 사람이에요. 세로토닌이 생산이 안 되면 불안해져요. 아시겠죠? 그 세로토닌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음의 병이라고 하지만 다 알고 보면 무엇의 문제예요? 유전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질병을 가지고 여기 오셨든 간에 이 유전자의 문제만 해결하시면 원인이 근본적으로 회복되기 때문에 마침내 치료보다 뭐가 되는 거예요? 치유가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드디어 그 병원에 가서 기다리고 그런 치료보다는 이제 여러분은 드디어 치유를 하실 수 있는 곳에 오시게 된 것을 축하드리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둘이 어떻게 되냐면 얘들이 살고 있는 환경은 꼭 같습니다. 같은 집에서, 같은 엄마가 해주는 같은 음식 먹죠. 같은 물 마시죠. 같은 공기 마시죠. 그렇게 꼭 같은 곳에, 같은 환경 속에서 살면서 유전자 상태가 달라져 버렸어요. 얘는 엔도르핀, 세로토닌, 유전자가 꺼져 버렸어요. 꺼져 버렸어요. 왜 꺼졌을까요? 같은 환경에서, 꼭 같은 음식 먹어요. 엄마가 같은 거 해주니까 옷도 같이 입고 그런데 유전자의 상태가 달라져 버렸어요. 얘는 엔도르핀, 세로토닌, 생산체, 잘해요. 자, 뭐 때문에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1년 전에 얘들이 엄마가 아플 때, 고생 좀 할 때 제 울진글리네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우리 엄마는 깨병 부리고 있어. 우리를 돌봐 주기가 힘드니까 지금 깨병을 앓고 있어. 엄마는 진짜 아픈데.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죠? 꼭 그렇게 어떤 상황을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꼭! 그래서 아무리 긍정적인 상황이라도 어떻게 보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유전자가 꺼져 버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세로토닌, 엔도르핀 유전자를 가진 뇌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꺼져 버리면 이런 우울증이라는 병에 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T세포의 유전자가 꺼져 버리면 암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병에 걸렸냐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어떤 유전자에 문제가 생겼냐는 것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질병은 어떻게만 해주면 돼 그게 어떤 유전자건 관에 상관없이 그 꺼지고 유전자가 꺼지기도 하고 켜지기도 하는 거기에 문제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꺼진다, 켜진다 라고 할 때는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 이렇게 지금 전등이 켜져 있습니다. 켜졌다 할 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전기라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유전자에도 그 놀라운 에너지가 필요해요. 자,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얘는 우리 엄마는 얌체구나. 우리 엄마는 꾀병쟁이구나.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뭐 하지 않는구나.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뭐가 막혀요? 안 막혀요? 기가 막히지. 우리 엄마는 알고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지 않네. 기가 막혀요. 우리 엄마는 꾀병쟁이인데 이구나. 기가 막혀요. 그러면 유전자가 꺼지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암 환자가 됐다. 어떤 일을 당하고부터 유전자가 꺼졌는데 도통 이 꺼진 유전자가 켜지지를 않고 있다. 그러니까 암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켜져야 될 유전자는 켜지지 않고 그러니까 계속 병원을 당겨야 돼요. 병원을 당길수록 T세포는 자꾸 망가지고 이런 참 한심한 상황이 그동안 계속됐던 거예요.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유전자를 켜는 에너지. 우리가 기가 막혔어 라고 할 때 기자는 무슨 기자에요? 이 기자에요. 기가 막힌다고 할 때. 이 기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에너지란 말이에요. 에너지가 막혔다. 이 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란 말이에요. 우리 엄마는 엄마는 얘 둘을 아주 사랑하는데 그런데 이 둘 중에 쟤는 우리 엄마는 우릴 사랑 안 해. 그랬더니 유전자가 꺼져 풀렸어요. 2년, 3년, 4년, 5년 전에 유전자가 왕창 꺼져서 그 후로 도통 켜지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요? 기가 막혀? 무슨 말이 따라 나와요? 저절로? 기가 막혀? 죽겠다. 기가 막히면 왜 죽겠다는 느낌이 들어요? 유전자가 작동을 안 하니까 죽었다 하는 것은 뭐예요? 기가 완전히 막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어느 정도 막히면 벌써 죽을 맛이 나는 거예요. 기가 막혀? 이러다가는 죽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내가 귀를 잘 받아들이면 유전자가 어떻게 해요? 잘 작동을 하죠. 그런 사람은 건강해야 안 해요. 그 사람은 기가 넘쳐요. 그때 귀를 무슨 귀라고 불러? 생기라고 불러요. 생기가 넘친다. 생기. 그 생기라는 말은 에너지는 에너지인데 우리를 어떻게? 살아있게 하는 에너지. 그래서 얘는 생기가 없어. 그 생기는 어떻게 결정이 돼요?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내 유전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생기입니다. 그럼 생기는 뭘까요? 생기는요. 그래서 순수한 우리 말로는 이 길을 힘이라고 합니다. 무엇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아무거나 알면 힘나요? 아니지.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거는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야. 거짓을 알면 기가 막혀요. 우울증이 싹 날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 우리 엄마가 우리를 사랑하시네? 아,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해? 그럼 생기가 넘쳐 안 넘쳐요. 그러면 유전자 켜져서 낳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참 유전자라는 건 우리가 어떤 뜻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유전자 상태가 달랐죠.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깊이 공부하게 될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내 마음속에 가지는 이 생각이 내 유전자를 지배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진실을 알면 그것이 우리에게 생기를 넘치게 하지만 그게 진실이 아니고 거짓이면 기가 막혀요? 안 막혀요? 아니, 그 자식이 거짓말 했대? 나 기가 막혀 죽겠냐고. 그래서 그게 진실이냐? 그게 거짓이냐? 무엇을 아느냐에 따라서 내 유전자의 상태가 달라진다니까요. 그것을 진실을 알 때는 내 유전자의 상태가 생기를 받아서 착 켜지고 하니까 건강 상태가 좋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T세포에 꺼져 있던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지면 암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암세포가 점점 죽어가고 있고 통증이 있던 것도 소소히 없어지면서 그러면서 점점 암이 없어지면서 나아갈 수도 있고 그와 동시에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돌려주는 그 기능도 회복이 돼서 많은 암세포들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정상세포가 되므로 유전자는 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뉴스타트로 암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다. 뭘 아는 것이 힘이다? 진실. 그 다음에 또 뭘 아는 것이 힘이다. 뭘 알면 유전자가 켜져서 기뻐져. 엔돌핀 생산자. 감사하다. 그분이 너무 너무 감사하구나. 감사하는데 여러분 유전자가 꺼지겠습니까? 켜져요. 그거는 뭐를 아는 것이 힘이에요. 감사는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뭐를 베풀었을 때? 선을 베풀었을 때. 그래서 진실을 알 때 그 진실 속에 있는 힘을 내가 받을 수 있고 내가 감사할 때, 그 진실 속에 있는 힘을 내가 받을 수 있고 내가 감사할 때. 그 다음에 여러분. 우와! 너무너무 아름답다. 여러분. 너무너무 아름답구나. 그런데 아름다움의 반대는 뭐예요? 더럽고 아니고 온 겁니다. 그러면 유전자가 꺼져요? 안 꺼져요? 안 꺼져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들은 맨날 주위 상황을 보고 더럽고 안 꺼져요. 부정적이에요. 그러면 내 유전자를 계속 꺼가면서 살기 때문에 내 건강 상태는 점점 해가 갈수록 더 나빠져요. 그런데 그거를 고쳐 보려고 병원 가서 약을 먹으면 내 마음이 바뀌어야죠. 그렇죠? 치료제를 먹어봐야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뭐구나? 이거 뭐예요? 유전자예요. 진, 선, 미가 힘으로 와서 작용할 때 이 유전자가 꺼졌다가도 활짝 켜진다는 말이죠. 그 진, 선, 미가 다 합해진 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합해진 것은 이 진, 선, 미가 다 합해지면 이것은 진실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선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아름답기도 해요. 선하고 아름답고 진실되고 한 것이 하나로 합쳐져 있는 것을 뭐라고 해요? 그거를 사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분이 사랑을 알고 낳았다는 말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유전자가 변질되어 있다가 그 사랑을 알고 회복되니까 두 달 만에 죽는다는 사람이 6개월 만에 완전히 낳아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유전자의 회복 현상이 여러분에게도 꼭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제 힘을 내세요. 그래서 우리가 힘내세요. 요즘 말은 힘내세요를 어떻게 해요? 화이팅! 그리고 힘내세요 할 때 어떻게 해요? 사랑해요? 힘내세요? 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 뭐 된다고 해요? 힐링 된다고 그러잖아요. 아름다운 자연 속으로 들어가면 이야, 정말 힐링, 이번 여행은 힐링이 된다. 힐링이라는 말이 치유라는 말이죠. 그래서 사실 제가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사실은 알고 있어요. 이거를 제가 체계적으로 딱 끼워 맞춰서 조립시켜서 그렇구나.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병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가? 라는 그 방향이 확실하게 보이도록 하는 일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는 모든 면에서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행동해야 돼요. 그 연습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 여기 시설이 좀 오래돼서 좀 불편한 점이 생기더라도 며에에에에에에에! 이러지 마세요. 아양을 좀 뜨세요. 실장님 수돗물이 잘 안 나와요. 모든 것을 부정적인 상황일지라도 어떻게? 긍정적으로 얘기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오랫동안 살면서 기가 막혔던 일이 없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배신도 당하고 그런 아주 기막힌 상황을 우리는 어느 때인가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전자가 팍 꺼지죠. 기가 팍 막히고, 우리 옥상은 이렇게 살아가면 이렇게 살아가지고 내가 뭐하려고 살아갈까? 에라 소리나 먹자, 술 취해서 죽으려고? 그런데 살아갈 희망이 생긴 거예요. 야! 내가 할 일이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삶의 의미를 다시 발견하고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상구가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할 줄 알아? 몰라? 못해요. 내 몸만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제일 잘 안되는 때가 언제가? 내가 기가 막혔을 때가. 이 남의 새끼 죽여버려야지. 나 참 기가 막혀 죽였냐. 내가 절대로 가만 안 둬, 그 새끼. 분노하고 뭐하고? 증오하고. 분노와 증오는 무엇에 반대예요? 사랑의 반대. 그것이 바로 기를 막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켜진 유전자를 꺼버리는 거예요. 확실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확실한 사실을 여러분이 절실히 느껴야 돼요. 여기 오셔서 현미밥 먹고 암 낳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들느리에 불과해요. 현미밥 잡시고 건강식 채식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받는 생기가 유전자, 이 기가, 이 기가, 저 사랑이,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T세포가 몰려들면서 암세포를 죽여버려. 그래서 내 건강을 회복시키고 싶어하는 노력이 내 몸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저걸 뭐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진선미가 다 합하면 사랑이다. 그 사랑이 생기의 본질이다. 그러면 내 몸에 암세포가 생기면 아, 이 상구의 몸 안에 암세포가 생겼구나. 내가 죽여줘야지. 라는 것은 뭐예요? 그게 사랑이지. 그래서 상구를 건강하게 해야지. 나는 상구를 사랑하는데 그래서 이러한 사랑에는 아무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김정은이가 아직도 암 환자가 안 된 것도 김정은이 몸에서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 기가 그렇게 막혔던지 여러분 다 과거로 돌아가 보시면 그런 문제를 다 우리가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에 여러분 과거에 매달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부정적인 과거, 나의 길을 막았던 과거를 털어버리고, 용서하시고, 잊어버리시고 긍정적으로 앞으로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여러분이 오늘 첫 시간이니까 첫 시간에 꼭 부탁드릴 게 있는데 이래서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야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그럴 때 박수를 치시는 것이 유전자가 잘 켜질까요? 안 치는 편이 유전자가 잘 켜질까요? 그러면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아 그렇구나. 내가 이걸 몰랐구나 이때까지. 이걸 몰랐기 때문에 맨날 이 증세 치료만 받으면 내가 치유되는 줄로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구나. 이제 내가 살 길을 발견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새로운 출발을 뉴 스타트라고 해요. 아시겠죠? 뉴 스타트, 새롭게 출발하면 내 유전자는 회복되게 돼요? 일단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수를 치면 안 치는 것보다 유전자가 더 잘 켜져요. 사실은 여러분이 박수를 전혀 안 쳐도 알았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유전자가 켜지긴 켜져요. 그런데 켜지는데 25%밖에 안 켜져요. 켜질려고 그러다가 다시 꺼져 버립니다. 알았다. 그렇구나. 그래도 유전자가 켜져요. 그런데 25% 그 다음에 그거 죽어. 믿을 수 있는 사실이구나.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고? 이미 타임 잡지에서 어떻게? 대서특비를 하고 보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다 라고 할 때는 박수가 세죠. 그냥 알았다. 난 박수 없어. 아 그렇다. 맞다. 그러면 그때 50% 켜져요. 그 다음에 유전자가 켜지게 돼 있구나. 그러면 나는 희망이 있구나. 희망이 있다. 그러면 75% 켜져요. 이제 희망이 있다. 이렇게 되면 박수가 세죠. 와! 희망이 쏙 없애지고. 그 다음에 이제 유전자가 완전히 100% 켜지는 순간은 어떤 순간일까요? 박수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가면 함성이 필요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희망이 있다. 75% 그 다음에 100% 함성이 나올 때는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나는 기쁘다! 기뻐하자! 그래서 기뻐하자! 까지 갈 때 여러분의 유전자는 100% 켜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성이 잘 안 나오시더라도 그동안 암을 앓는다고 여러가지 고생이 많았죠. 그것을 다 떨쳐버리세요. 이제 희망이 있어. 기뻐하면서 살자. 지금부터 걱정하지 말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이야! 하고 함성을 지르시면 그때 유전자가 100% 켜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부터 드디어 증세치료를 어떻게? 이제 다 지나가고 이제는 정말 유전자 치유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유전자 치유를 하게 되면 유전자가 회복되면 질병은 완전히 치유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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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기분부터 다르잖아요. 기분이 달라요. 함성을 지른다는게 조금 어색하고 안 나오시는 분이 있긴 있지만은 그래도 억지로라도 해보세요. 억지로라도 하는 것이 그것이 내교 전자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제 여러분은 지유를 위하여 새로운 출발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유전자가 완전히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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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